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자동화를 했구요 이제 이 이제 해저 드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구요 그 와중에 랩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스킬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까요 자 드릴 찍었죠 공학 드로이드 해금 드로이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희는 20% 확률로 2배 아이템을 생산한다 모든 건물에서 공장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레이저 최강 기둥의 위력이 2배로 증가 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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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는 무조건 이거 갑니다 드로이드 음 안드로이드 뭐 자동 그런건가 본데 음 좋아요 띵 띵 좋아요 잠깐만 강철 하나만 더 강철 하나만 더 있으면 되요 그러면은 해저 드릴기를 만들어서 해저 드릴기를 어디다 만들까요 오케이 괴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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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저 드릴기를 해저 드릴기를 어디다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음 여기다 만들어야 되겠네요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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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강철 굿 강철만 나오면 끝납니다 여러분 오케이 강철만 나오면 끝 아 여기다 더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우 강철을 더 만들어서 채집기를 앞으로 자동 채집기를 한 4개는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강철만 나오면 끝 비큐 오케이 아우 야 미안 꽃 꽃 꽃 나 아파 나 요정한테 보내줘 오케이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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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철 나왔겠죠 자 여러분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새로운 기계의 해저 드릴 짜잔 멋진데요 여기 제작 공장 유리 10개 고급 강철 4개 벽돌 고급 강철 유리 고급 강철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에요 뭐 이게 아니네요 고급 강철 이거 해야 되요 하지만 레이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 병 병을 만들어야 되네요 병 병은 유리 유리는 모래가 필요하죠 유리 유리는 모래가 필요하구요 여러가지 겹쳐요 유리 병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레이저가 필요하지만 괴철 만들고 괴근 만들고 야 철 철 필요해 여기다 레이저를 빨리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어두워서 못봤습니다 여러분 어두워서 못본거에요 어두워서 빨리 다른 것보다 자동화를 먼저 일으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든지 자동화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배고파 알았어 밥줄게 배고파 나도 배고파 오케이 레벨업 레이저 아 레이저 공장도 나왔고 공장은 아직 못만들죠 우선 생산을 자동화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생산 자동화 그래야 팍팍팍팍 진행할 수가 있어요 괴철 괴철 금 금 제작 그 다음에 유리 하나 생겼죠 볼까요 재련소 500번 제작한다 오케이 굿 뭔가 볼까 이거 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제작하구요 여기서 유리 석탄이 없네요 석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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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작하구요 할게 너무너무 너무너무 많아요 꽃 꽃이 없어요 아이템 2배 오 이거 좋아요 강철 나올 때 아이템 2배 하면은 끝내 주겠는데요 어딨니 이거 여기저기 뭐지 이거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네요 그쵸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오케이 채광 기둥 하나 완료 채광 기둥은 너 뭐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요정이 어딨죠 요정 요정 요정이 없어 요정 없어 요정 없어요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야 미안해 어 아이템 두배 아이템 두배 요정이 없네요 어 요정 요정이 필요해 요정이 왜 이럴 때 요정이 안 보이죠? 요정 책 있다 요정 다 피 채우죠 일로와 어딨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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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줄게 나쁜 것들아 좋았어 쉽죠? 나쁜 놈 괴철이 없어 괴철이 괴철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 제작해야 될 것 같아 여기다 여기다 제작해라 제작 최강 기둥 예스 굿자 굿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필요하죠? 몇 개 더 필요해요 벽돌 벽돌을 제작하겠습니다 벽돌 이렇게 시작하고 어우 괴철이 너무 없어요 괴철이 아이템 두배 굿 총 좋은데요 스킬 스킬이 너무 좋은데요 아이템 두배 제작 유리 제작 올해도 제작하고요 아이템 두배 두배 아이템 두배 두배 아이템 두배 아이템 두배 어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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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작 유리 하나 더 나오면 아이템 두배 아이템 두배 이거 재밌는데요 괴철 괴철 자 레벨업 하자 레벨업 빨리 괴평 나왔고 세자 괴철 괴철괴철 철광석 철광석 이 없습니다 음 여기다 하나만 더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매립을 여기 매립을 들어가는 거죠 여기 딱 들어가서 오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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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도 먹어야겠어 이게 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쵸 강철 괴철 석탄 벽돌 아 괴철이 너무 없는데요 이거 철을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철을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음 분명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두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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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오케이 강철 두배 강철 두배 두배 아이템 두배 하하하하 재밌네요 두배 강철 두배 뜨면 대박인데요 그쵸 강철 두배 강철 두배 아이템 자 오케이 하나 더 설치되죠 자 설치해볼까요 자 설치해볼까요 음 여기다 이렇게 딱 설치하면 딱일거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스킬업 레이저 레이저 예스 원샷이다 이제 레이저 원샷 샷 아 한방에 안죽네요 하하 한방에 안죽네요 좋아 레이저들 좋아 레이저들 좋아 너흰 뭐냐 진짜 너흰 뭐야 여기다 하나 더 레이저 설치하면 끝납니다 가죽 제작 괴철 업구 벽돌 석탄 제작하고 벽돌도 좀 제작하구요 유리 모래가 없죠 모래 모래 제작 오케이 수화게타 좋아요 피엘 꼬박씨앗 마요네즈 똥 똥 똥 똥 똥은 필요가 없어요 똥은 필요가 없어요 똥 똥 오케이 병 뭔진 몰라도 이 친구 뭔진 몰라도 좋은거겠죠 공장할 때 쓸 것 같아요 공장 공장 뭐 가동 재료라든지 아마 그냥 제 예상 아이템 투배 아이템 투배 아이템 투배두배 아이템 투배두배 아이템 투배두배 좋아요 루비 아이템 투배두배 루비가 일로 들어가네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제품은 아이템 투배 하하 오오오 아 철광석이 제일 부족한데 철광석은 왜 안나오지 오케이 철광석 모래 매립 매립은 필요 없어요 철광석 실 섬유 반절만 오케이 아직 많이 된 것도 아닌데요 그쵸 땅 사겠어요 땅 이제 여러분 땅 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구입 땅 부자 돼야죠 280 280 280 구입 오케이 뭐지 뭐야 너 너 뭐니 넌 또 뭐야 던전이야 던전인가요 던전인가요 이거 너 나올래 음 여기 뭘까요 칼표시 떠있는거 보니까 천계를 소유한다 천계를 소유한다 어 무서운데요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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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야 요정 어딨어 요정 우리 요정 할매 블링 저 밑에 한번 가볼까요 밑에 저 밑에 저기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어이구 어이구 다리가 있죠 다리가 농업 다리 이렇게요 오 꼬마야 내 요정들이 너의 지치범을 회복할 것이다 내게 아주 소정의 후원을 청하고자 한다 내 요정들의 힘으로 보상을 주겠다 내 요정들의 힘으로 보상을 주겠다 빛이 내 여정을 밝혀주기를 뭐 뭐 뭐 토큰 달라고 그럼 그렇지 너도 돈을 밝혀는구나 아 너도 돈을 밝혀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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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달라는 데 줘야지 에이 돈 줄게 돈 줄게 제일 만만한게 젤리지 띠웅 아 아니야 코인을 만들자 10개만 제작하자 2배 나올 줄 알지 알아 2배 강철 아 진짜 강철이 없죠 강철이 아이템 2배 좋아요 아이템 2배 좋아요 나와라 나와라 돈을 밝혀다니 돈을 주겠어 내가 아이템 2개 오 2배 좋아요 2배 좋아요 2배 좋죠 이런걸 바라는거에요 이런걸 이게 안보이네 이게 안보이네 여기 잠깐만 아 안보여 안보여 이거 개철 부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부셔볼까요 아하 괴철 8개 나오네요 조금씩 원자재 그대로 나온건지 모르겠어요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코인 5개 제작하자 강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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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철이 힘들어요 오케이 12개 12개 밖에 안나와? 빨리 1000개 만들자 보석 보석 보석의 힘을 쓸 때야 보석의 힘을 쓸 때야 보석의 힘을 쓸 때야 okay 어 너무 많이 했어 자 자 나 왔어 왜 돈줄게 돈 주려고 왔는데 다 어디 가서 돈 주려고 왔는데 돈 주려고 왔는데 요정이 사라졌네요 난 니가 제일 싫어 뭔지 모르겠어 요정이 사라졌어요 돈 주려고 왔더니 요정아 요정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레벨업을 해야돼 레벨업 레벨업 깔끔하죠 정말 깔끔해졌어요 여러분 정말 깔끔해졌어요 슬라임들만 있고 자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뭔지를 모르겠지만 왠지 던전같죠 던전 던전 같애 던전 인벤을 좀 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벤을 어?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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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 죽어라 인벤이 너무 꽈득 찼어요 이거 놓을때도 없고 금고로 너무 비싸요 경제 와 강철 3개 들어가요 강철 3개 비싸요 비싸 배고파 자 던전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어 아니네 박물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직 전시품을 전부 갖추진 못했어요 부디 번드를 모으는걸 도와주세요 각 펀드를 완성할때마다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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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한다 더 아 아 아 아 50개씩 다.. 와.. 지금 초반에 할게 아니네요 초반에 이거는 고고학도 있어? 난 왜 없지? 얘들아 요리 함정? 어떻게 나가? 어떻게 나가니? 아.. 알았어 음..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 아유 참 나가기 힘들게 해놨어 박물관 여러분 박물관입니다 레벨업을 해야되서 이제 아.. 공학? 공학? 무역 은행 서기 책상 음.. 그래요.. 이런것들을 해야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부터 고급 강철 해검 부터 드로이드 해검 공학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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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탄이 좀 누르난다고 해서 이거 습탄 너로 나눌줄 알지만 습탄 나오지도 않고 뭐 공학? 그쵸? 공장을 만들려면 우선 요기 필요해요 여기서 건설 이것을 해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여러분 여신은 사라져서 없어요 뭐 주려고 했더니 여신이 사라졌어요 돈 주려고 했더니 여신이 밤에 나오나요? 에헤이 이 여신 보기에 밤에 나오네 여신은 밤에 나옵니다 여러분 고맙다 정말 친절하구나 부디 감사의 표시로 이걸 받아주거라 뭐죠 뭐 오케이 야 너무한다 에이 킷 모험에 있어서 진정한 보물이란 여정 중에 사귀게 되는 친구들이란다 빛이 내 여정을 밝혀주기를 이 옷은 내가 직접 만든 옷이다 모험에 있어서 진정한 보물이란 왜 또 계속 리바이벌 해 아니 열쇠도 열어줘 아 뭐 여신이 이렇게 쩨쩨해 에이 괴철 나 지금 너무 없는데 아 진짜 어 아 쩨쩨한 요정 요정이 너무 쩨쩨해요 그렇죠 아 제발 제발 보물 아이템 두배 좋았어 열쇠 아 요정이 쩨쩨해 에이 과금 강철 열쇠 두개 오 열쇠가 더블 되는데요 비켜봐 요정 아우라 추가적으로 체력과 에너지를 회복하게 됩니다 뭐야 장비 요정 아우라 아직 이게 전부죠 요정 아우라 오 오 반짝여요 오 오 후광이 비치는 저의 모습 좋아요 어 뭐 할게 없네요 열심히 또 레벨업 이거 해야되는거 같은데요 이거 열심히 이걸로 해 이거 밖에 할게 없어 나 자동화 다 해갖고 이제 할게 없는데 뭐 해야될까요 할건 많은거 같은데 아직 제가 할게 없어요 경험치도 초고밖에 안나오고 그쵸 오케이 레벨업 스킨 고급 강철 해금 너무 이쪽으로 하나 물리학 발전소 해금 어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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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물이나 식물로부터 뭐 이쪽으로 좀 가봐야될거 같은데요 그쵸 이쪽으로 수학적으로 가야 뭔가 나올거 같은데요 그쵸 근데 니들은 뭐야 도대체 가네 설마 1 설마 이거야 1 2 3 4 하하하하하하 예스 오케이 공무 벌레 안경 경험치 획득량이 20% 증가합니다 1 짝대기 2개 2 3 4 이게 정답이네 여러분 하하하하 안경 쓰고 다니는거 봐 안경 쓰고 안경 쓰고 다니는거 봐 안경 쓰고 안경 쓰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음 그런거였어 그런거였어 아 야 어때요 여러분 머리 좋죠 에너지가 부족해 먹자 먹는게 남는거다 고급강철 야 야 이거 참 고급강철 이거 너무한데요 이거 진짜 이거 고급강철 4개 필요한데 보석종류 엄청 모아야 여러분 엄청 모으세요 보석들도 다 모아야 되고 보석을 구할 방법도 없죠 고급우류회금 이거 보세요 이거 아 이거 너무한데 이거 그쵸 너무하죠 이거 너무해요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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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자 쾌금 고급강철 마법 정호 요 2배 떠지면 얼마 좋으세요 어떻게 이게 빨리 올라갈 필요가 없네요 틀 현 해저들도 빨리 만들 필요가 없고 우선 채광 기둥 이랑 꽃 압 죽기 까지 . 이제 다른 쪽 다른 쪽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쪽만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아이템 두배 뭐가 두배야 다른게 힘들어요 여러분 좀 앞으로 나가기가 힘드네요 아마 보석도 이 채광 말고 또 얻는게 또 있을 거에요 분명 자수정 아마 이 금 캐는거 말고 다른 걸로 아마 분명 하는게 있을 거에요 연금술이 아까 있는거 봤는데 그쵸 연금술 연금술로도 아마 얻을 수 있을 거에요 이 무지개가 뭔지 모르겠네요 나도 뭔지 모르겠구요 돈이 돈은 진짜 음 여기다가 한번 이거 설치해 볼까요 음 여기다가 한번 이거 설치해 볼까요 너 피켜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설치 야 나와봐 나 나가야돼 나가구 자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쵸 시간이 38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너무 할 때 이쪽으로 막 이것만 먼저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딱 최강기둥 해금까지만 먼저 가면 될 것 같아요 공장 해금 해봐야 못하고 공예이고 고급 경찰 해봐야 못해요 그러니까 산업에서 자동화까지만 가고 이것도 굳이 드릴 해봐야 팔 때 석탄을 찾을 확률 25% 제공 팔 때 팔아야 되는 건가 아무튼요 여기까지만 가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시장까지 우선 거래까지 가면 되구요 보관도 하나 타면 좋구요 그 다음에 굳이 이런거 탈 필요 없지 이쪽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수집 기록 광채 이런쪽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경험치 획득량 다음엔 한번 경험치 획득량으로 가봐야될 것 같아요 그쵸 경험치가 너무 안나와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몸 건강하시구요 자 우리는 군단이다 2 2 1 2 1 2 1 2 3 2 1 2 2 2